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G7이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건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기원설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7도 폐막송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맞서는 민주국가 연대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로 영국을 방문한 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데요 오스트리아 방문은 189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도 빈에 머물며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기술 손도국인 오스트리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아도 귀국 후에는 자가격리가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기업인과 교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부터 면제 자격이 부여됩니다 더불어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날부터 안전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그러나 안전모 착용률은 여전히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모를 쓸 바에는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는 여론도 팽배한데요 실제로 킥보드 이용률은 지난달 대비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학대가 증가하면서 신고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 7천 건대이던 신고 건수는 2019년에는 8천 건대로 그리고 작년에는 9천 건대로 늘어났습니다 매해 10% 이상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가해자 중 친족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가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인권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